야 민들레! 내놔! 내 돈 내놔! 우리 집에 너 아니면 누군데! 도둑 들었나보지? 괜히 엄한 사람을 심해 그리고 내가 미쳤다고 팬티 속에 숨겨놓은 돈을 가져가겠냐? 응? 아씨, 이것까지 가져갔냐? 뭐야, 그 얘기한 거 아니었어? 아씨, 괜히 얘기했네? 이 조그만 게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이 날강도야! 그래, 때려, 때려봐! 이참에 합의금 받고 돈이나 벌게 얘들아, 나와봐! 뱃속에 있는 막내랑 양념치킨 좀 헌내주자! 어? 빨리 돈 내놔라, 때려버려 진짜! 빨리 내놔! 뭐야! 너네 설마 또 싸우는 거 아니지? 아, 싸우겠냐? 그럼 왜 그러고 있어? 아이, 옷 좀 잘 입으라니까 아, 이쁘다! 사랑하는 내 동생 민들레 고마워, 오빠!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얼굴 작아진대! 경락 마사지! 흐흐흐! 아하하하하하하 조심해! 그렇다! 아, 그렇게 민몰이 민들레의 싸움은 소리 없이 절정을 향해 갔다 사소한 싸움이 이렇게 커질 줄 그들은 알았을까? 음! 놔라, 내가 먼저 집었다 내가 먼저 집었거든? 네가 놔! 싫어! 그럼 딴 거 먹든가 아이씨, 짜증나! 아, 놔라! 뭐래? 내가 먼저 집었거든? 조만간 내가 놔줬잖아! 이번에 민몰이 네가 딴 거 먹어! 아, 싫다고! 얘네가 밥상머리 앞에서 왜 이렇게 싸워? 어? 안 되겠다! 막둥아! 오빠 언니 안 싸우기 우리가 먹자! 네, 엄마! 네, 엄마! 잘 먹었습니다! 저 미친 대가리가? 진짜 두고 봐! 그렇게 그들의 결투는 서막에 올랐다 라운드 1 야, 4배로 파밍해 파밍! 오케이, 이것만 집으면 우리 1등이다 어, 뭐야! 아, 미안! 내 팔꿈치가 실수로! 어우, 그러니까 조심하랬잖아, 꿈치야! 아씨, 거의 1등이었거든? 죽을래? 왜? 1등은 맞잖아! 뒤에서 1등! 아씨... 라운드 2 엄마, 오늘 제가 치킨 쏜다 그랬단 말이에요, 네? 그래, 쏴! 누가 뭐래? 아, 돈이 있어야 쏘줘! 2만 원만 주세요, 네? 네? 지난주에 용돈 준 건 어쩌고! 너 자꾸 돈을 예쁘게 쓸래? 아, 그럼! 딱 18,000원만 주세요! 후라이 들어갈게요, 네? 뭐, 얘 봐? 이제 행정까지 하네? 아, 엄마! 응? 뭐야? 감동! 민몰이! 아니, 오빠 최고! 텔레야, 잘 먹었어! 역시 이쁜데 돈까지 큰 우리들래! 이러니까 매일매일 반하지! 뭘 이런 거 가지고 그러냐? 참나! 학생! 이 기프티콘은 이미 사용된 건데! 네? 그럴 리가 없는데? 지금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있으니 고객님도 꺼져주십시오! 찌나! 으쌉! 민머리! 고생 좀 해봐라! 야호! complexity! hum! 안돼면 할머니 댁 가는데 차 밀려 알았지? 에! 나 먼저 씻는다! 그래, 제발 좀 씻어라! 빡빡! 아씨 뭐야 민들레 젖꼭지도 세상 구경 좀 해야지 웬일로 조용해 드디어 동생 무서운 줄 알았나 보지 뭐야 왜 내 방에서 나와 설마 뭐 한 거 아니야 아씨 괜히 쫄았네 방문은 왜 닫아 아씨 이 민대가리가 진짜 아 참기름 냄새 야 이 썩은 하굽니야 죽을래 뭐 썩은 하굽니? 이 나담안 똥꼬터 같은 게 라운드 3 드디어 치열한 접전 숨막히는 마지막 싸움이 시작됐다 최후의 승전보를 울릴 그 영예의 주인공은 누구란 말인가 죽을래? 죽을래? 얘는 왜 이렇게 한나 이씨 야아아아아아악 그렇다 그 승전보의 주인공은 진숙여사다 해 빨리 해 젤레야 미안해 오빠가 사랑해 어어? 사랑해 글래는? 오빠 다시는 안그럽게 사망 아 못하겠어요 안하면 앞으로 1년간 용돈 없 사랑해 너네 한번만 더 걸려봐 아주 서로 안아줘 착각하지 마라 나도 안사랑한다 누가 할수래 두고보자 그렇게 끝난 줄만 알았던 그들의 싸움 진숙 몰래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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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다 끝